안녕하세요. 오늘 여기에 있는 과자를 우유에다가 한 번씩 찍어서 먹어볼 거예요. 첫 번째 이거. 이거 그냥 먹으면 딱딱하거든요. 봐요. 우유 형 찍을래. 우유 형 찍을까? 이렇게 딱딱한데요. 우유에다가 찍어 먹으면 얼마나 부드러울지. 표정으로 ambientÉ. 잠시만요. 다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? 우리 아빠 장난꾸러기예요. 자 이정도면 됐고. 바로 herum acab one. 더요? 근데 그냥 먹으면 음 맛있다 맛있어요 두 원째랑 두 원째랑 어 아 이거 한 개 남았다 아 이거 두 개 남았구나 둘 중에 어떤 거를 살짝 같이 저는 조그만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초코넛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못 먹는거야 이거 초콜릿 이제 먹다가 말하면 어떡하니 이거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찍어 먹어도 맛인데요 음 음 음 세번째는 이거 말까 이거 말까 이거입니다 음 음 음 음 음 모르겠어요 약간 먹어본 과자 같은데 음 너무 너무 안 들어간 됐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아까비한 게 있어요 저번에 제가 딸기풍 딸기풍 를 영상 찍었잖아요 음 음 바나나나가 있었는데 있는지 몰랐어요 아 바나나풍구랑 딸기풍구를 같이 먹을걸 네 우리 너희들 아 너희들 같이 찍었다 세 번째는 예진이가 지금 먹고 있는 거 이걸로 갑니다 음 음 음 음 마스없어요 흠 유eron 영어가 적혀있는데 이거는 맛이 없어서 다른 걸로 넘어갔대 이거 애칭같이 먹고 있는 거 고쳐 얘도 그냥 먹어도 맛있어 그냥 먹어도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거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